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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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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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외동이라 다 그래 몰랐어? 요즘 트렌드해 요즘 트렌드야 누나 누나한테 어 동생님 이제 상황이 반대미나 반대 여러분들 누나가 형들이 동생들에게 저들만 쓰고 이게 트렌드야 트렌드 안그러면 모독이 내가 지켜서 그럼 안돼 그 뭐야 저는 저희는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형 저도 형형해요 무조건 민수민수 거리지 않고 물론 가끔 일정확률로 형형이라는 말이 나가지만은 형은 저는 형 존중합니다 리스펙트해줘요 나 형이랑 뛰노감인데 넌 제외시켜줄게 난 이 트렌드에서 내가 제외시켜주겠어 흐흐흥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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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방송할람 계속 뜬거 뭐에요? 아아 그 어제 아직도 복구가 안됐어요 제 시청자분들이 흐흐흥 PC로 방송을 켜면 아프리카 자체가 시작이 안되는거야 방송 자체가 안되는거야 그래서 계속 리만 하는데도 안되는거야 여러가지 문제를 알아봤지 엑스플릿 충돌 문젠가 아니면 어베스트 충돌문젠가 해상도가 이상한가 아니면 다른게 문제인가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아 설마 이거 했는데? 되더라구요 관리자 실행은 안했는데 원인 잘 찾은거 같습니다 어제 모독이 청자 돌리면서 어그랬거든 난 그렇게 안해 그거는 어릴때 철없을때 정돈 하겠지만은 알라 야 알림이 그 띠릉띠릉띠릉 뜨는거 그 병신 그거 계속 뜨면 누가 좋아하냐 내가 그정도로 생각없는 애같애 어라고 하지마 어 하지마 이영이영 하지마 그래 하지마 이영지읍 하지마 그런걸로 장난 안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이 이영지 어이겁네 어제 원인을 발견했나요? 글쎄요 일단 원인은 찾았는데 이게 왜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럼 모르잖아 강태로 10세야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들어와 강태치소 돌아와 강태치소도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도배에서 강 강태 나가는 사유도 있어요 본인들이 도배에서 강태 나가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뜹니다 어제 모노님이 사과하심 님들 죄송해요 아프리카 없이 튕겨서 오늘 방송 없었든 해요 알람 받으셔서 저 아닌데요 저 알바상기 쓴거에요 저 트위터 제가 안써요 저 알바상기 해요 흐ㅏ 흐흨 흐흫 형 모독이 형 저 내일 입대인데 오늘 밤으로 모독이 형이랑 번을 애꼈어요 안 돼 나가아 흐흐흐 돌아가라 걸어오랏! 걸어오랏!!! 엇! 엇! 내가 변했다고 해내되겠어 내가 바라던 바니까 바다 안겠어 쟤삐야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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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맞잖아요 나..나가.. 이게 여러분들 일단 시..스.. 뭐야 시험기간인데 아프리카에 로그인 했던 자체가 일단은 이 로그인 기록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문제입니다 아아.. 아..이..아 좀 그네요 아..아 저..아..아 아니야 고..아프리카 보지 말고 공..공부해야지 저 강태점요 왜 여기서 이유를 찾아 진짜아 저 공부..아..아 모더님 박수님은 뭐..공부 못하고 이거봐야겠어요 왜 나를 핑계를 대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원인을 나한테 둬냐고 니가 안한거잖아 의지가 약해서 곧 학창시절 당신의 성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평균 90 retire 아흑 미안해 어뻔 롤이가 90 안나왔어 90은 내가 100점을 단 한번도 맞아본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2학년도 받아쓰기 재미입니다 그.. 국어쓰기가 가장 쉽거든요 거기서 맨날 한 문제 틀려서 97점 맞고 에이씨 토익배짱 토익..토익말고는 없네요 아 뭐든 다크솔 하면서 절..절막하는 모습 보고싶은데 변태새끼 그냥 아무 유튜브 그 다크솔 초고수 영상 아..초보 분들 영상 틀고 또 내 유튜브 내가 절 막하는 편을 틀어요 가끔 싱크는거 안맞겠지만 일정확률로 정말 낮은 확률로 죽을때 소리 지를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깔깔깔 대서요 왜 웃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bcm뭐야 에이씨 타이밍 봐라 어 진짜 노래 타이밍 왜이래 이거 깜짝 놀랐네 어 진짜 노래 타이밍 왜이래 이거 깜짝 놀랐네 하하하하하 아.. sotin me 힘은 핫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프라이머리 좀 들어볼까 프라임 어리디오 아 Hell's a subscribe 선아리님 WRINи님 elle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으으에.. 으으يد 으으어 으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으 고맙습니다 제가 리액션으로 오늘 방송 브리ering하겠습니다 쩌놀 히트맨 2016 에피소드 2 아......하고 그다음 지렁이 좀 키우다가 그다음 스타뚜밀리 끝 알차다, 알차아! 알차아아! 형한테 붙어갔네? 잠시. 고맙습니다, 신하리님! 아, 신하리님이네. 사다리, 사다리가 아니고. 아, 별거 없네요. 그저, 고마웠다 밖에 없네요. 네. 히티맨 전에 다 한거 아닌가? 아니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나온건데, 이게, 게임을 계속 만들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얼리어색스에요, 여러분들. 일단 다 안 만들고, 도중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건데, 에피소드2가 나왔네요. 안할 수가 없겠죠? 쟤 돈주고 샀으니까, 슈발. 모더카스 제자님, 야 뭔 제자야. 하산해, 빨리. 예, 저런 애들이 그거야. 눈이오, 막 가끔 여러분들. 스, 사부님! 절, 스승으로, 절, 제자로 받아주십쇼! 하면서 막, 어, 안된다, 돌아걸어! 구붕하겠는데, 마당에서 물을 끄고 계속 있는거야. 배경은 눈이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낙엽도 날리고 왔는데, 나는, 그, 그러면서, 확인하는거지. 아니, 이새끼가 아직도 얘기다니. 어허! 일어나거라! 하면서 이제, 널, 널, 내, 제대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건 아니야? 그래, 아직. 한, 이제, 방송한지 30분도 안됐으니까. 아직, 눈, 눈이, 눈만 왔어, 아직은. 흐흫, 눈만 왔고, 아직은. 봄, 봄스로 다니고 왔습니다. 프리덤다이버님 고마워요. 여러분, 투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독이가 그 정도로 같이 있는 스승인가? 야, 지금 당장 같이 있는 사람을 몇명 뽑아봐. 빨리! 못 뽑지! 빨리 못 뽑지! 그러면, 같이 있는거다 내가. 타비발언 하지마라. 싹 다 긁어버린다. 흐흥! 아니, 뭔 타비발언을 하고있냐. 야, 같이 있는 사람들 몰라? 딱 봐도 여러분들 딱, 바로 생각 안 나. 난 바로 이순신 생각, 이순신 장군님 생각이 나. 에이, 조강씨. 에이, 조강씨. 왜냐면 내 앞에 500원 있거든. 모독님, 니가 별풍 보냈어요. 남은 다섯개도 보낼까요? 니가 스승이구나, 이제. 그래. 제자님. 제자님. 아, 500원은 확이구나. 죄송합니다. 지렁이 시야 넓게 밟, 뭐야. 아, 아, 시야 밟게요. 그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순신 장군님께서 뭐, 있으려면 한 10만짜리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 말이 그 뜻입니다. 그냥... 그럼 진짜. PAB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뜻cont441 저자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어린 친구 같은데. 고맙다. 근데 그거 캬 parallels 2021.. 엄카? 엄카 아니니 그거? 말하니.. 말하는거 보니까 흐흐흐흠 엄마폰 소액결제? 아 마우스 휠을 상관없다는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한 영돈 그래 소중한 영돈일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영돈 딱 한 번 받아봤지만은 어.. 저는 친구들이 막 모으는거 아니야 어린 친구라면 진짜 막 어? 뭐 예를들어 뭐.. 일주일에 뭐 천원, 이천원 아 요즘은 그렇게 안주냐? 막 이렇게 줘도 막 모아서 쏜거 아니겠어? 대박 고맙다아 근데 니가 준걸로는 별 의욕이 없네 니가 준거 받아봤자 별 의욕이 없네 넥슨플레이 1100원으로 얻어서 10개 보낸거에요 그래? 부족하네? 고마워 왜 나한테 다왔어 아 고마워 일단 고마워 빛빛님 아이고 야 좁은 못받아 좁은을 스승으로 삼아 알았지? 모노카스 제자야 좁은을 스승으로 받아 어서 빨리 문을 끌어 빨리 빛빛님 고맙습니다 흠 장남님 이거 고맙습니다 맞아 이거 효고노래 아니야 하는데 프라이머리랑 오혁이 같이 제작한거죠 제작 락도님 고맙습니다 야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꼬 있잖아 나 왜 꼭 하나씩 빼먹냐 고맙다 역시나 백심이가 참 맛있는거 같아 아니 백심이가 참 독보인거 같아 흠 흠 잘 스며들어서 사는 것 같아 어 나는 흐아 아 배고프다 아까 아침에 한시인가 그 먹고 안 먹었는데 고맙습니다 SKT 백님 고맙습니다 행균님 고맙습니다 백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저기요 쓰지 말라고요 고맙습니다 설님 고맙습니다 행균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으로 엄지손가락 뼈소리 들려 드릴게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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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아파 아악 이제 술 좀 줄이셔 에러 에게 맑 배고파 말을 통해 뽀는다 부침풍종 아 저 새끼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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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게임해야 되는데 저분이 저분 말 들으니까 그러고 싶네요 지금 뼈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죄송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아 모두 고맙습니다 뭐 이제 카스 제자 되려면 추천을 누르면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니 나는 내 카스 방송은 잘하는 방송이 아니고 개그 방송이야 좋은 총이 좋은 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내 제자가 되려면 일단은 그런 놈 모아서 응? 총부터 사 아 맞다 오늘 보니까 아프리카 뭐 운동이 하던데 그런거 말고 내 문의한거나 봐주지 내 문의한거만 지금 이 지가 넘었는데 운동에 못 오긴 하나요? 음.. 흠.. 흠.. 음.. 저.. 저.. 맞죠? 당연히 여러분 저 파트너 BJ입니다 I'm 파트너 BJ Hey what up yo 어? You know? 연락은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쌍타가 방송하잖아요 방송키고 하잖아요 그거 운동이 하는데 가면 쓰고 제가 쾌하겠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랬어 전에는 방송 안키.. 안킨다고 정말 아프리카 직원분들끼리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안갔어 그때 못간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방송키고 하더라고 갔으면 좋댈뻔했어 얼굴 팔릴뻔했어 안돼